제가 예전에 채식 잠깐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6개월 정도 채식까지 했습니다. 고기 먹던 게 생각이 나서 제가 이걸 먹었었거든요. 그때 사서 먹었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고기 맛이 난다니까. 그래? 신기하게. 그러니까 형이 좋아하는 스테이크 모양으로. 알았어. 내가 좋아하는 스테이크로 하려면. 이건 무슨 모양이에요 형. 응? 티고스트를 먹으라고. 티고스트를 먹으라고. 티고스트를 먹으라고. 티고스트를 먹으라고. 티고스트를 먹으라고. 형. 응? 저희가 또 음료가 있어야 하잖아요. 토마토 주스를 제가 할 건데. 토마토가. 니코틴을 품이 안 돼요. 토마토를 먹으면.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익혀 먹으면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들한테 특히. 그리고 그냥 갈아 마셔면서 이렇게 익혀서 먹잖아요. 토마토 맛이 진짜 찌르게 하고 형. 응. 즉석해서. 뭐하게? 두유를. 나 검은콩들이 있어 집에. 검은콩이 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파는 거는 아무래도 첨가물이 들어가니까. 제가 형. 어떻게 하는 거야 두유를. 우선 이거를 살짝 데칩니다. 강, 강불? 네. 강불이면 돼요. 껍질만 쏙 데키면 돼요. 토마토는 삶아 먹는 게 되게 좋아요. 이거를 푹 삶으면 자연스럽게 다 으깨 풀어지거든요. 이제 물에 푸는 거예요. 물에 이제. 다시 끓여? 네. 다시 끓이면 돼요. 얘는 후라이팬은 뜨거워졌는데? 고기가 올리브유를 두르세요. 올리브유지 뭐. 적당이요? 됐어. 이제 고기를 얹을게요. 콩고기. 콩고기 맛이 어떨까. 아니 이거. 오오. 아니 그 저 프라이팬 사용하는 법을 좀 가르쳐 드렸어요? 네 네 네. 오늘 보자. 어떻게 잘 굽는지. 이야 저거는 그런 모양이야. 야 그거는 그냥 고기보다는 빨리 익겠다. 이거요? 그죠 안에 아무래도. 어. 날 레오로 해줘. 그러니까. 뭡니까? 아 왜 말을 하자. 콩은 이거랑. 너 걷다 우유 넣고 가라고 이러는 거 아니야? 우리 형님. 화난 거 같으니까. 꿀을 좀 듬뿍 넣어드릴게요 형. 또 중간중간 단 거 드셔야 되거든요. 다 먹을 채워줘야 돼요. 거북콩이 또 모발에 좋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모발에도 좋고. 나도 저런 거 집사랑한테 한 번 해달라고 그럴까요? 형 건배, 건배, 건배. 건배 새해 복 많이 봐도. 만성과 하세요. 괜찮네. 아, 봐봐.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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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이건 정말 쉽네. 건강식이네. 원샷에서 토샷 들어가나요? 맛있지 않아요? 좋아.